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윤현 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인형의 꿈이라고 하는 곡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. 자 이렇게 잡아요. A7 SOS4 SOS4는 뭐예요? 요거 대신에 요거 잡아요. 자 A7 SOS4 다음에 A7이죠? A7 SOS4 잡은 다음에 일로 내려오시면 돼요. A, C, C샵은 어떻게 잡냐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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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잡은 상태에서 C샵을 누르면 됩니다. 이게 C샵이에요. 요게 C샵입니다. C샵. 요게 C샵. 요게 B샵. 요게 B, 요게 A. 자 모양은 어때요? 똑같죠? 모양은 어떤데 어떡해요? 이 형태가 하나, 둘, 이렇게. 자 요거 네 개 있죠? 요거 네 개. 네 개 한꺼번에 질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질 거예요. 자 D코드 하나, 둘, 그 다음에 F샵. 항상 네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.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B마이너 이렇게 하셔도 되고 B, D샵 어떻게 잡는다고요? 요기를 살짝 대주시고 끝에 여기 브릿지 있는 데 있죠? 브릿지 있는 데 살짝 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긴장감 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. D키니까 여기서 이제 네. 여기에서 이제 요 블럭에서 노는 건데 8, 7, 이렇게 들어가요. 아까 달새뇨새뇨 옆에 보시면 그 우주선 모양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. 포즈셜 볼게요. 다시 한번. 자 26마디 볼게요. 나 사랑할 텐데 하면서 49마디로 가시는 거예요. 아멘. autom가 찍어 먹는다. 아멘. 그래. 아멘. ити suburbs and